예, 열창했습니다. 다음에 또 출연할 가수는 파주에서 제일 오래 자를 부르는 가수로서 정말 오늘 처음으로 출연을 하는 가수입니다. 힘찬 방송 주십시오. 김영상 가수 출연합니다. 힘찬 방송 주십시오. 북극원 99.9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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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way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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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만을 기다리자 고기밭장 남자 99.9 사랑해 99.9 마음 하루 당신만을 기다리자 당신만을 기다리자 당신이 아름다운 행복해야 되요 그리고 당신이 아름다워 그것이里 등장 나는 당신이 아름다워 당신이 아름다워 당신이 아름다워